제가 입고 있는 거 이렇게 보시면 뒤가 이렇게 길고 360도 제가 첫 번째 런칭 방송 때 하도 이렇게 움직여 가지고 모델처럼 이거 살랑살랑 바람이 바뀌게 날릴 수 있는 원단. 체형 커버가 되면서 원단 자체가 가장 좋아하시는 원단일 거예요. 봄에서 여름에 왜 구김도 거의 안 가고 잔비가 내리거나 바람불가하면 좀 막아줄 수 있고 이런 사각사각거리는 이런 소재. 선생님 소재 되게 고급스러운데요. 소재가 비슷한 원단들은 굉장히 많아요. 그런데 우리 공장에서 관리를 해주는 분이 계신데 선생님은 그 조금의 차이를 좋은 거를 딱 집어내신대요.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그 가성비가 좋은 아이템을 요즘에 많이 찾죠. 저희는 브랜드도 제 브랜드이고 제가 브랜드 피를 누구한테 줄 필요도 없고 또 중간에 벤더가 있어서 방송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모두 다 저희 회사에서 합니다. 그래서 모든 거를 이 제작 원가에 들인 거예요. 그러니까 원가 대비 가격이 굉장히 좋은 거죠. 안 그러면은 뭐. 직영 관리. 그렇죠. 저희는 직영 관리를 하기 때문에. 그래서 좋은 원단을 쓸 수 있고요. 요즘에는 생산은 거의 기술적으로 테크닉적으로 전 세계가 거기서 거기예요. 어디께 잘 만드네 못 만드네 이런 걸로 논할 수는 없습니다. 이제는 더 이상. 워낙 기술적으로 또 컴퓨터 오르라이즈 돼 있어가지고 다 잘 만들게 돼 있거든요. 싸움은 디자인과 원단이에요. 제가 디자이너잖아요. 제가 디자인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. 잘 만들려고 제 옷을 하니까. 원단은 좋은 원단을 써야 되는 거예요. 제 이름을 걸고 하는 거잖아요. 그런데 지금 가격이 6만 원대다 보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는 혜택이 그만큼 우리 선생님이 직접 하시기 때문에 많은 거고.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베이지 컬러여서 좀 더 잘 보실 것 같아요. 소매는 약간 7에서 8부 정도입니다. 그래서 살짝 이제 팔 뒤꿈치를 가려주면서 지금 뭐 긴 니트나 셔츠 같은 거 살짝 나와도 예쁘고요. 심지어 이런 데 이제 다 다트 처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살짝 볼륨감 있게. 이게 그냥 일자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살짝 여성스러운 패턴이 들어가 있어요. 자 99 사이즈는 지금 전체 컬러가 다 매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99 사이즈에 해당되시는 분들 지금 빨리 연결하시고 뒤에도 보시면 이렇게 깃을 세울 수 있거든요. 카라 너무 예뻐요. 예쁘죠? 깃 딱 세우고 뒤에 좀. 이중 카라여서 그래서 좋아요. 이중 카라여서 이 뒤에 패턴 여기 V라인에 패널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거 이런 게 참 재밌잖아요. 그리고 다트 선이 여기 중간에 다트 하나 들어가 있는데 이 다트 선이 힙업 위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게 약간 그 패턴 자체가 입체 패턴인데 거기에 힙업이 되어있으니까 이 다리가 굉장히 길어 보이는 거예요. 그리고 얘 기 세웠을 때 안에 이렇게 약간 이중으로 돼 있어서 이런 느낌인 거죠. 이렇게. 그리고 이거는 뒤에다 이렇게 내려도 되고 너무 부담스러우시면 이렇게 내리시고 여기만 세우셔도 돼요. 그러면 이렇게 약간 이렇게 튤립 봉어리처럼 이렇게 돼. 그래서 이게 좋고 이 보세요. 안에도 마감이 너무 깨끗이. 바인딩 처리로 다 마감을 해주셔서요. 진짜 이런 거는 옛날에 왜 이렇게 맞춤으로 입는 사람들. 양장점. 양장점이지. 옷도 없을 정도로 좋은데요. 아니 진짜 옷이요 여러분. 왜냐하면 우리가 레스토랑 같은 데가서도 이렇게 뒤집어서 놓잖아요. 그럴 때도 안에 깔끔한 공정 이런 거 많이 따지시는데 분명하게 다 보여드릴 수 있고. 제가 지금 차콜 컬러 입고 있습니다. 컬러는 빨리 찜하시고 여러분 사이즈 진짜 조금 경쟁이 치열할 것 같아요.